들어와!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꾸며서 안 돼? 괜찮아?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더 먹었지, 어지러워? 은진아, 야, 너는 술이 안 깼네! 야, 너무 피곤해 여기 누워 아니요, 요가, 요가 요가할 얼굴이 아닌데 아니요, 아니요! 종민이 형은 요가할 수 있는 컨디션이요 누워, 그러면 어떻게? 여기 바닥에 넣어봐, 종민아 모자, 야, 모자 벗어 그 재밌는 걸 왜 숨기고 왔어? 종민아, 여기 엎드려봐 누구라고? 상태가 어떤지 보자 양손을 어깨 밑에를 짚고 손가락 넓게, 여기 어깨 밑에 그다음에 천천히 다리 힘을 풀고 천천히 상체를 세어봐봐 천천히 펴봐 그렇지 손을 앞으로 좀 여기 얼굴 옆으로 갖고 와봐봐 손가락 넓게 여기 어깨 밑에 어 허리 긴장을 풀고 오빠가 의외로 언니 되게 뻣뻣하더라고요 야, 너 춤도 추고 그래 야, 손을 어깨 밑으로 가져오라고 어, 수영하는 거야? 어, 이거 너무 좋은데? 내려왔다가, 봐봐 손을 얼굴 옆으로 갖고 와봐, 얼굴 옆 지금 얼굴보다 앞에 있잖아 얼굴 옆으로 손을 갖고 와봐 그다음에 천천히 펴봐 천천히 오, 이게 힘든 거구나 너 이것도 안 돼? 천천히 팔을 펴봐, 종균아 바쁘는데? 아니, 완전히 펴봐봐, 팔을 아니, 팔을 천천히 그렇지, 됐다 유지, 유지, 유지 야, 너무 아픈, 너무 힘든데? 어디 가? 뒤에서 밀리지 말고 여기 다리 힘을 풀어봐 야, 너 이렇게 뻣뻣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종균아 아우 아우 너 그러면 누워봐 어, 어 발을 발바닥끼리 붙여봐 아우 발바닥을 왜 이렇게? 발바닥을 무릎을 옆으로 벌리면서 무릎을 옆으로 벌리면서 아, 이게? 아, 진짜 아무줄 아우 저기 깍지 껴서 잡아봐 왜 이렇게? 그다음에 발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봐 발 안으로? 이게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 머리 집어넣어봐 어? 잠은 확실히 깼겠다, 오빠 일단 내려 일단 내려, 쉬어, 쉬어, 쉬어 우와 나이들수록 몸을 풀어줘야 돼 아, 그래?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오 오빠, 다리 옆으로 펴고 한 다리 옆으로 펴고 한 다리 이렇게 해봐 이 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봐 오른 다리에 가깝게, 머리가 내려 놓고 오른쪽으로 기울여보세요 우와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 자식아 오, 다 갔어 다 갔다고? 어 머리를 오른 다리에 붙여 머리를? 아우, 약간 머리 아픈 것 같아 보고 있으니까 다 합니까 어, 우와, 진짜 아우